자,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 의해 달인이 되는 시간이죠. 리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리씨와 함께하는 3분 요가 생방송으로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손목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손목 건초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손목에는 앞뒤로 여러 개의 힘줄이 있는데요. 이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을 건초라고 합니다. 손목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막에 염증이 생겨서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손목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줘서 이런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 말씀은 손목 힘줄을 감싸고 있는 어떤 부분에,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손목 건초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염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동작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 동작이 이 손목 건초염을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핑계스타인 검사법인데요. 이 검사법을 통해서 평소에 스트레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검사법과 함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자세인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이 손목 건초염 이야기 나눠보면 이게 손주병이라고 많이 하나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맞벌이 가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시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돌보면서 손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아파서 손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손주병으로 이제 손목이 아프시는 분들 이외에도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하신다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통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동작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동작을 배워볼 테니까요. 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죠? 왜요? 바로 배워보도록 하죠. 로봇트 같나요? 네. 이게 일부 의회 의원들 만나면 이렇게 돼요. 그런가요? 긴장은 좀 풀고 한번 오늘 동작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손목 스트레칭이니까요. 가볍게 의자에 앉아서 따라해보도록 해볼게요. 이 왼손을 쭉 뻗어서요. 네. 주먹을 쥐는데요. 주먹을 쥐 때 엄지손가락이 손가락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넣은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지 마시고요. 가볍게. 가볍게. 네. 가볍게 살짝 접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 손가락 마디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손목의 위쪽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아래를 향해서 늘려볼게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핑계스장인 검사법이에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손목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손목은 가만히 두시고요. 네. 이 나의 손목 위쪽을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마디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립니다. 그러면 이 손목 위쪽이 굉장히 통증이 느껴지시죠? 저 아파요. 많이 아픈데요? 네. 이 통증이 좀 심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목 건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내렸다가 다시 풀었다가. 네. 이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엄살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아픕니까? 네. 많이 아픔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이 손목 건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핑계스장인 검사법이지만 이 동작을 꾸준히 반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손목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동작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자가진단 해보시고 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통증 이상으로 약간 찌릿한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찌릿한 느낌이 들면 정말 손목 건추염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평소에 별로 손목을 안 썼는데 손목 자체 통증이 느껴지신가거나 아니면 좀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엄지손가락만 움직여도 이 손목 위쪽 부분. 이쪽에 통증 자극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손목 건추염 정말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이제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동작 알려드려 볼게요. 이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넣어서 주먹을 살짝 쥐어 볼게요. 지금 HYY님께서는 검지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너무 꽉 찐 거 아니십니까? 네. 너무 꽉 찌셨는데요. 부드럽게. 제가 처음에 주먹을 질 때 꽉 쥐지 마시고요. 살짝 가볍게 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안쪽에 넣고 주먹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나의 손목 위쪽을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손가락 마디가 바닥을 향하도록 밑으로 꾹 내리는데요. 이때 최대한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손목은 가만히 내비둔 상태에서 이 손목만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마디를 바닥을 향해서 내려볼게요. 너무 아픈데? 우리 형진 씨 안 아픈 데가 없죠?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동작 정말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찜질 같은 거 해줘도 효과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녁에 손목이 너무 아프다. 열감까지 느껴지신다 하는 분들은 찜질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통증은 냉찜질이 좋고요. 가벼운 통증은 온찜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동작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투자로 손목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3분 여과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마스테 다마스테 4분 여과 리 씨와 함께합니다. 1분 여과 리 씨와 함께할게요. 앞으로